이 순산밥도 먹는 거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사람 보는 눈은 있잖아 근데 서울에서도 이런 거 자주 보나? 전혀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목격자가 있나? 그렇다고 증거가 있나? 범인이 워낙에 빈틈이 없고요 자신 있나? 준비됐나? 큰일 났어 그렇게 못해서 어떡해 엄사님 뭐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떡해 홍석아 뭘 맘에요 뭘 맘에 당장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도 내 눈깔은 못 속여요 내 꿈에 티가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